네. 기록 과정대기는 지금 있었는데요.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보신 건가요? 죄송합니다.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분이 누구야. 말해봐. 야. 네가 매력 Bronze가 아니마. 네가 배로서 하지마. 다가. 나 한 번씩 하나 widest. 그분이 누구야 이놈아. 너 거의 누구야. 야 그분이 너. 네가 배로서 하지마. 네가 배로서 하지마. 네가 배로서 하지마. 그분새끼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